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2022학년도 생명과학 연간 커리큘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커리큘럼을 얘기하면 몸이 건조할 것 같아서 몇 개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잠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평범함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PD님 대답하십시오.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PD님은 나만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정답은 없죠? 제가 생각하는 1등급을 받는 방법은 1등급이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1등급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야. 1등급을 받는다라는 것, 즉 평범함과 구별된다는 것. 유일한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는 반복. 왜 어떤 강사의 1년 커리큘럼은 그대로 1년 내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들을 계속 들여야만 하는가. 그건 끊임없는 반복 때문인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 실제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웬만큼 공부했으면 다 아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리는 건 결국 뭐냐. 반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D님, 수능 과목 중에 국수형 과탐. 수능 과목 중에 실수가 제일 많은 과목이 뭘까요? 실제 시험장에서. 뭘 것 같아요? 뉘앙스는 대충 알잖아. 답이 나온 거 아니야? 국수형 탐구 중에 뭐가 실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 국수형? 왜 이상한 데로 가지? 여러분들 뉘앙스를 느꼈죠? 국수형 과탐 중에 실수가 제일 많은 과목이 과탐이에요. 왜 그러냐.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과탐 시험을 보거든. 물론 잠깐 한국사라고 하는 치유의 시간이 있긴 해. 하지만 과탐은 정말로 국수형을 보고 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털린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알고도 틀리는 시험이 바로 과탐이에요. 그럼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탐구는 그래서 국수형보다는 좀 열악해.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두 번째, 1등급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거 질문 이상하잖아. 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 중에 1등급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저 질문을 살짝 바꿔볼까요? 1등급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상반기 때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탐구는 일주일에 학원 또는 인강 수업을 듣는 걸로 대체가 될 겁니다. 제가 함부로 예측해서 미안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러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과학탐구를 상반기 때도 시험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당장 다음 달에 수능 시험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냐 이거야. 그것이 그 다음 질문인 1등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의 의미와 저는 1맥 상통한다고 봐요. 저는 1등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1등급이 잘 안 나와요. 그 열심히 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 너무 심각한가 오늘? 열심히 했다라는 게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과목은 매일 공부한 거 아니야. 그 과목을 매일 공부하는 거라고요. 내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내신 시험 겪어봤잖아요. 좁은 시험 범위와 그리고 특정 기간 짧으면 몇 주 길면 한 달 내지 두 달 그 기간에만 열심히 하면 내신 성적은 잘 나와요. 근데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10개월을 투자해야 돼. 10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1등급을 가져가는 거야.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수능 날 국수형 탐구 하루에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에 국수형 탐구에 대한 머리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이 공부라는 건 습관이지.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일관성 있게 비슷한 패턴으로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해줘야 습관이 바뀌거나 또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감히 제안을 드릴게요. 상반기 때부터 탐구도 매일 해보세요. 매일 해야 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크다면 탐구에서 1등을 맞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크다면 사람이 간절함은 매달리잖아요. 생명과학을 매일 30분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 중에 다른 탐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결국 얘기하는 거는 공부의 효율보다는 공부의 양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것이 우선순위 아니냐라는 거지. 일주일에 며칠 하면 돼요가 아니라 매일 하면 그게 진짜 열심히 한 거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안 틀려요. 틀리면 횟수도 점점 줄게 되고. 그 다음 수능 생명과학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냥 개념을 암기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강사들이 만든 변형문항들 모의고사들을 풀고 나서 시험을 보면 1등급이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그러면 저도 그 강사 수업 듣겠어요. 진짜 수능 생명과학의 시험의 성격을 알고 공부하는 수험생과 그냥 막연하게 강사가 던져주는 거를 받아 먹고 언젠가는 나오겠지라고 시작하는 수험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수능 생명과학 시험은 이것도 저의 경험입니다. 수험생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생명과학은 총 20문제 중에 기본 문항이 14개고 핵심 문항이 6개요. 기본 문항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7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기본 문항 14개를 풀면 7분 정도에 풀 수 있을까를 를 모르고 문제를 풀면 어떤 식의 풀이가 되어버리냐? 그냥 풀어요. 이 선지 맞고 틀리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푼다는 거지. 기본 문항을. 그렇게 하면 기본 문항을 평소에 문제를 풀어보실 때 안 틀리실 거야. 근데 실제 시험장에선 틀리거든. 왜 그러냐? 실제 시험장에서는 30분 안에 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항을 빨리 풀려고 한다고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라고 자신의 문제풀이 속도를 알아야 돼. 자신의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는데 자신의 속도보다 더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럼 평소에도 어떻게 되느냐 일정 수준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정도 속도감으로 문제를 풀면 기본 문항 14개를 7분 정도에 풀 수 있구나 그 속도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기본 문항 쪽에서는 지식적인 측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핵심 문항의 경우에는 남은 시간 대략 23분 정도인데 이 핵심 문항의 경우에는 기본 문항에서 이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심 문항을 풀 시간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대략 이거를 23분이라고 합시다. 매우 이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럼 23분 동안 핵심 문항 6개를 푼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대략 몇 분이야? 한 3, 4분 정도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물론 핵심 문항에서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저 6개 중에 4개는 풀만 해. 2개는 좀 어렵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스킬이다. 또는 논리적 접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핵심 문항 6개를 풀어내는데 정말 효과적이냐라는 거지. 과연 스킬과 논리라는 게 뭐냐 강사들이 얘기하는 스킬이나 논리가 무엇인가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지 한다고. 그러면 강사들이 알려주는 스킬이나 또는 논리를 장착하게 되면 핵심 문항 6개를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기출 문제는 잘 풀릴 거야. 작년 연간 커리금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강사들은 기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그걸 강의에 녹여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풀 때 강사들이 알려준 방식으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지. 우리와 같은 강사들이 올해 6월 평강 9월 평강 수능에 나올 문제를 알려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기본 문항은 당연히 맞출 거야. 이렇게 연습하시면 근데 핵심 문항은 처음 보는 문제라는 거지. 처음 보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이 스킬을 이용해서 풀리면 되겠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풀면 되겠군. 이런 스킬과 논리가 잘 먹힐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 17개를 먼저 풀어요. 이거 풀만 하거든. 그리고 어려운 거가 보통 한 3개가 남아. 마지막에. 근데 고3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야. 이 17개를 풀고 나면 진짜 시간이 별로 안 남아. 어떤 친구들은 17개 푸는데 30분이 다 끝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한 25분 정도 16개를 풀어. 그래서 수능장 갈 때 제가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풀었다가 안 풀린다고 다른 문제 건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우선순위는 17문제를 자신의 속도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풀어야 한다. 일단 2등급은 확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 3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대부분의 고3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찍고 나온다라는 거야. 현실은. 찍고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럼 이 3문제를 찍고 나올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 그러지 않겠어? 1년 동안 본인이 풀었던 문제든 아니면 강의 중에 강사가 함께 강의용으로 제작하여서 만든 문제든 대부분 수업시간에 다루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열심히 고민하고 고민하고 노력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실상 시험장 가면 찍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시간적 제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지. 20문제를 30분에 풀기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지. 여러분들 대강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을까.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스킬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논리 PD님도 지금 영상을 함께 찍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PD님도 이제 수험생활이 있었으니까 스킬이 뭐예요 도대체?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스킬이 뭡니까? 처음 만나는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있을까요? 그럼 평가원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고.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스킬이라 부르든 뭐 문제풀이 접근법이라 부르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은 문제가 잘 풀리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수강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종천 선생님은 스킬보다는 논리가 더 강한 선생님인 것 같애라고 칭찬을 해줘요. 논리? 논리는 또 뭔가요? 논리적으로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생각해서 푸는 거? 문제 푸는 방식을 획일적으로 스킬이다 논리다 라고 해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뭐가 맞다 틀리다도 없어. 스킬과 논리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인 거지. 실제 수험생들이 시험장 가서 유의미한 핵심 문항을 풀 때 필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특정 유형에 대해 일관성 있는 풀이가 생겨.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게 스킬이고 그게 논리라는 거야. 경험적 지식이 중요한 거지. 저와 같은 강사가 알려주는 방식들은 공부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보조 역할인 거지. 궁극적으로 수능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스킬과 논리는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채득한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야. 그럼 그 경험적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30분이라도 그것이 개념이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풀어야 한다는 거야. 결국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잘 보더라는 거지. 그럼 아무도 부인을 못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연간 커리큘럼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니 그냥 연간 커리큘럼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답답하게. 그럼 뒤에 돌려보시면 돼. 알겠지? 딱 그것만 듣고 싶으면. 근데 저는 연간 커리큘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강사가 연간 커리큘럼 강좌에 왜 이 강의를 만들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지.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그냥 저의 어떤 생각. 제가 이제 강의를 진심을 담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을 때 그 진심이 뭐냐라는 거야. 왜 이 강좌, 이 강의 이런 얘기를 할까. 그게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여기서 말하는 상반기란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때 개념, 기출 이거 열심히 해도 엄청 잘한 거야.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기출만 다루진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상반기 때 개념과 기출을 매일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보시라는 거야. 경험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어요? 첫 번째 문제를 빨리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 문제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인 거야. 문제라는 게 딱 정해진 어떤 규격의 틀이 있어. 예를 들어서 다섯 줄의 문제 설명이 있으면 그중에 세 줄은 형식적인 문장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문장은 한두 줄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선지에서 문제를 풀어낼 때 이걸까 저걸까 경우의 수를 따지고 가정에서 풀어보고 하는 거 맨 처음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나중에는 그게 설서히 보여. 그리고 6평 이후에 하반기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커리들이 다 문제풀이에 집중이 돼 있어. 이때 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정말로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한 종 철 것만 풀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 것도 풀어보시라고. 왜냐하면 한 명의 강사가 만들어내는 모의고사가 분명히 결핍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완벽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양한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보완이 되거든 사실. 제가 그 작년에 뭐 지금 이제 10년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연간 커리 영상을 21년도에 대부분 수험생들 보게 될 테니까 작년에 9월 평가원 이후에 수강 후기에 Q&A에 이런 컴플레인 받은 게 있어.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가는 수험생인데 꼭 공부를 꽤 열심히 한 연수생이에요. 그런데 한 종 철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 근육 문제가 너무 기출스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욕을 쳐먹었어. 아직도 그 수강 후기가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그 수강 후기에 제가 수강 후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격려받는 거 되게 좋죠? 저도 격려받고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요. 저한테는 그 솜생하고의 루트 창구가 수강 후기야. 그러니까 저는 수강 후기를 진짜 매일 봐. 그래서 웬만하면 다 거기다 리플을 달아. 수강 후기 사랑합니다. 많이 올려주시고 같이 소통해볼게요. 이어서 그래서 9월 평가원 이후에 그 수강생이 저는 어떤 선생님의 커리를 따른데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근육이 너무 기출스럽지 않고 사설틱하다. 근육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건데 라고 해서 제가 인정했어요. 맞다. 어쩌면 올해도 기존 기출처럼 근육 문제는 평행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모르잖냐.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해서 문제를 준비하는 사람이지 수능 문제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연계교제 기존의 기출을 분석해보니 이럴 가능성도 있어서 계속 처태고 하니까 근육의 어떤 다양한 문제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을 풀어보길 권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근육의 기출 근육의 출제 스타일은 자네 말이 맞다. 부담을 줬다면 미안하다. 사과했어. 근데 마침 올해 수능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게 나온 거라는 거지. 그러면 2020학년 수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강사들이 다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에서 핵심은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게 있잖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7문제를 풀고 나면 나머지 세 문제 가장 어려운 걸 남겨두잖아요. 이거를 그냥 포기하다 싶고 아, 오늘은 느낌이 4번? 찍고 나온다라는 거지. 너무 허탈하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찍더라도 확률을 높여서 근거있게 찍어보자는 거야. 속된 표현을 찍는 거고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직관적 풀이를 연습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보통 여러분들도 대강을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일단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 X, Y, Z가 있으면 이 X가 0인지 1인지 조건을 이용해서 정석 풀이로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경험을 쌓은 소음생 입장이라면 어, 이거 맥락상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냐 라고 해서 확률이 높은 줄을 찍는다는 거지. 근데 본질은 같다? 무엇을 증명하여 답을 찍나 증명하고자 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걸 짐작한 다음에 풀어봐서 확인하나 그게 그것은 그게 그거 아니냐는 거지.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증명을 할 시간 조건을 모두 해석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직관적으로 찍어서 모순이 없으면 답으로 간다. 근거 있게 찍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출 풀이를 할 때는 직관적 풀이를 많이 안 써요. 가급적이면 수험생들이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분석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때 제가 촬영하는 기출 문제 강의는 가급적이면 정석적 풀이를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유평의 하반기 때는 진짜 실전 문제 풀이기 때문에 철투철미 모의고사 시즌 1, 2, 3든 아니면 로직 엔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해설 강의든 간에 가급적이면 직관적 풀이를 많이 사용해.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 그러면서 정석적 풀이를 병행해 주지. 그래야 또 이제 그 부분에 낙득할 만한 이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무 문제를 30분 내에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스킬, 논리? 그럼 그냥 그렇다 치고 그걸 아우를 수 있는 건 결국 뭐냐.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시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 저 겨울방학 동안 개념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쌤 저 6평 되기 전에 진짜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거 웬만큼 다 했습니다. 왜 저는 1등급이 아직 안 나올까요? 답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점이 다른 거야. 시작점이. 물컵이 있어. 쉬운 예시를 들을게요. 물이 이만큼 차면 넘쳐. 근데 맨 처음부터 물이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 이게 투명한 물컵이 아니거든. 어떤 물컵에는 물이 이만큼 채워져 있었어. 그럼 물을 열나 많이 넣어야 넘치겠지. 또 어떤 물컵에는 물이 엄청 많이 채워져 있어. 그럼 조금만 물을 부어도 금방 넘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생명과학의 현재 상태를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해. 고2에서 예비 고3이 될 때 수능적인 어떤 시험을 겪어본 다음에 고3이 되는 게 아니잖아. 고2 때 보는 모의고사도 거의 내신 수준의 문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나의 생명과학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상반기 때 치러지는 3월 4월 모의고사로 점검을 하는 거지. 3월 4월 모의고사 시험 잘 봤다고 수능 시험 잘 보네. 그렇지 않단 말이야. 모의고사라는 건 말 그대로 나의 점검용인 거잖아. 공신력 있는. 그래서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인내심을 좀 갖자 라는 거야. 나의 시작점에 생명과학의 지식적인 측면 또는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 아무도 모르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1등급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온다고 자괴감을 갖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십개월을 하셔야 돼요. 쉬운 공부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PD님은 지금 러닝타임 몇 분 지났어요? 20분? 25분? 이제 이 시점까지 같이 영상을 들어줬다면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해도 될 것 같아요. 연간 커리큘럼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수능 생명과학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념이 있어.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그리고 실력 완성이랑 커리가 있고 문제 풀이가 있고 파이널이 있어. 과목이 다 비슷하잖아. 모든 과목의 종류에 상관없이. 각각의 강좌에 OT가 있기 때문에 그 OT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강의를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초학 개념 강좌에는 총 3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초탄탄, 철투철미 개념 완성,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뭔가 이 강좌명에서 느낌이 오지 않아? 어떤 강좌인지. 쌤, 저는 생명과학을 진짜 처음 합니다. 또는 생명과학을 하려고는 하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또는 몇 년간 생명과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또는 문과에서 이과로 전형을 하거나 또는 이과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생명과학을 처음 한다. 기초탄탄 수능 임문을 보시면 돼요. 총 15강인데 전범에 걸쳐서 정말 정말 쉽고 관계라고 해놨어요. 문제도 부담이 없어. 그래서 가볍게 시학에 너무 좋아. 그런데 나는 생명과학의 기본은 안다라고 하면 철투철미 개념 완성을 들으면 돼. 철투철미 개념 완성은 개념 강좌가 40에서 45강이야. 그리고 여기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딱 정해져 있진 않고 대략 한 80강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념 강좌 철투철미 개념 완성하면 백몇씩 깡 해가지고 폭탄 맞은 것처럼 한종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백몇씩 백몇씩 강짜리 개념 강좌를 찍어? 깡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철투철미 개념 완성에 개념 강좌가 있고 기추를 풀어주는 강좌가 있는데 개념 강좌는 40에서 45강 그리고 기추를 풀어주는 강의가 80강이라고. 왜 80강이냐면 2025 개정 이전의 모든 기출과 2025 개정 이후의 기출들 1070문제를 풀어주거든. 시중에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격이 다르다고 하면 좀 재수 없을 테니까. 시중 기출문제집을 저도 이제 집필을 해봤지만 선별을 해. 왜냐하면 이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또는 불필요한 문제를 선별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데 빠지는 경우가 꽤 많아. 모든 기추를 담은 거야. 교육과정에 맞게끔. 이것도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해당 강좌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라. 백몇식강이 다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고3들은 이걸 들으셔야 돼. 이걸. 그리고 N수생들 중에서도 3등급이 안 나왔다. 3등급도 아직 안 나왔다. 라고 하면 철저히 개념 완성을 들으셔야 돼. 이거는 기본 개념, 필수 개념, 킬러라고 하는 어려운 핵심 문항들의 문제풀이 방법.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스킬이나 논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개념 강좌 중에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이 있는데 재명의 속이 느끼듯이 개념 강좌긴 개념 강좌인데 스피드야. 그래서 20강으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들으면 안 돼. 지금 만약에 12월, 1월, 2월 이때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N수생이야. 그래서 꼼꼼한 개념보다는 다시 기억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필수 개념과 자료 해석 측면에서의 문제풀이 방법. 스킬과 논리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그럼 이걸 들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고3들은 나중에 6평 전 9평 전 또는 파이널 시기 때 개념을 다시 한 번 돌리고 정리하고 싶어. 그럼 그때 이거 들으면 되는 거야. 신뢰관 상황에서부터는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문제를 기출 문제가 있고 그 기출 문제와 EBS 문제들을 변형한 문제들을 가지고 제작한 자료 분석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 작년에는 자료 분석의 기술 시즌1, 시즌2에서 헷갈렸어. 그래서 올해는 기출 문제를 갖고 하는 풀이는 그냥 MDGC라고 해봤어. 이게 뭘 것 같아? PD님? MDGC가 뭐에 약자일 것 같아. 열라 유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기출 열라 유치해야지. 유치한 게 원래 기억이 오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기출 문제 요게 1070제인 거야. 그래서 실제 철투, 철미 개념 완성이든 속전, 속결, 스피드 개념이든 간에 어떤 강좌든 간에 거기에 구매하게 되게끔 교재 세트는 이게 함께 들어가요. 이게 함께 들어가요. 개념서와 MDGC 모든 기출 문제 함께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해당되는 강좌에서 OTS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 그래서 이걸 제가 함께 진행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기출 MDGC에서는 제가 문제풀이를 직관적풀이를 쓰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정석적풀이를 가급적이면 할 거야. 핵심으로 할 때 자료분석의 기술 이게 진짜 힘들어.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커뮤니티 같은데 자분기에 대해서 글 올라온 걸 보면 자분기는 진짜 어려워.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자분기라고 하는 자료분석의 기술을 줄여서 자분기 자분기라고 하는 강좌와 그 강좌에서 다루는 문제는 진짜 괜찮은 문제야. 그런데 어려워.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반성을 좀 했어요. 아무리 도움이 많이 돼도 좀 범접할 수 있게끔 문제를 제작해야지 하다가 사랑을 포기할 때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자분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상세시키고 이걸 공부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연구실에 연구원 선생님들하고 스텝별로 체계적으로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 구성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올해 자분기는 처음 공부하는 물론 당연히 개념 공부했어야 되지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하는 그런 상위권 친구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분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렵지만 도움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올해는 모든 수험생이 어려운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돕는 강좌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제 딱 던져주고 핵포탄급 문제로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스텝별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 구성을 해놨다. 그래서 자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N수행들 꼭 올해는 자분기를 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도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로직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이후에 진행되는 7월 달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 거야. 모든 기출 MDGC에서는 정석적 풀이를 그리고 자분기에서부터 핵심 변화에 대한 직관풀이를 조금씩 양을 늘려갈 거야. 그리고 로직 엔진은 하반기 컬이기 때문에 직관적 풀을 꽤 많이 선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성 있게 그냥 찍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확률을 높여서 현실성 있게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실전적인 풀이를 같이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 강좌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철투철미 실전 모의고사 시즌1 시즌2 시즌3 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모의고사야. 철투철미 시즌1의 경우에는 6회 시즌2의 경우에는 10회 시즌3의 경우 10회 그래서 시즌1 다소 변동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온라인 인강만 온라인 전용으로만 진행되는 모의고사가 최소 30회 이상이라는 거야. 물론 이제 현장 강의 수준도 많이 다르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도 온라인을 많이 듣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척건만 풀지 마세요. 다양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게 이득이야 진짜. 올해 수능에 어떻게 나올 거다? 아무도 몰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반기 때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파이널 시기 9월 평가원 이후에 철투철미 시즌 실전 모의고사 시즌3와 함께 더불어 최종 점검이라고 하는 교제가 한 건 나오는데 이 최종 점검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냐면 아무리 1년 커리가 꼼꼼하게 그리고 짜임 쉽게 잘 진행됐다 하더라도 결국 수능 보기 전에 나왔던 또는 9평 보기 전에 나왔던 강자들이라고 그래서 올 한해 6평과 9평 EBS 연계교제에서 핵심 주제 중에 이건 정말로 다시 한 번 보고 가야 한다라는 새로운 유형들이나 또는 필수 유형들을 6평, 9평 EBS 연계교제에 분석을 해서 담은 마지막 점검용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커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생명과학 1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한종철 커리큐럼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내신 생명과학 1인데 내신 생명과학 1은 심플해요 개념 완성으로 완자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제가 완자를 책을 봤는데 내신 책으로 넘쳐 넘쳐 양이 그래서 웬만한 학교 학교 선생님 중에 진짜 다양한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거의 커버가 다 되더라고요 꽤 괜찮은 책이에요 개념서로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완자에 수록된 문제만 갖고는 학교 내신 대비는 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1, 고2 고2 내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내신 수준의 문제만 안 내시더라고 수능 문제 수능 기출 EBS 연계 교재 고3들이 보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실력 완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소비인데 MDGC라고 하는 고3에서 다루는 기출 문제집을 여기서도 다뤄요 이것도 이제 왜 다루게 되는지 그 구성은 어떤지는 당연히 강좌 OT를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 내신 수능을 위해서 생명과학 2 개념 강좌를 준비를 했고 이건 제가 작년에 찍어놓은 개념 강좌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수정 보안 촬영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년 커리에서 개념 강좌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과학 2는 생명과학 2의 경우에 내신 대비나 또는 수능 대비를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을 담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 2의 수능 커리를 따라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인강으로 개념을 듣고 형강에서 나머지 커리를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명과학 2도 생명과학 1처럼 완벽하게 꼼꼼하게 커리를 짜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연강 커리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 덕목을 말씀드릴게요 학습적인 측면에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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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야위여가요 초췌해져가 웃음을 잃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체력관리 하셔야 돼요 체력관리 체력관리 진짜 하셔야 돼요 특히 여학생 분들은 9평 이후면 체력이 소진이 돼가지고 집중을 못해 두통에 시달리고 체력관리 꼭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독섭의 편의자연 아무리 어려워도 끊임없이 반복하면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는 자신감을 한번 딱 갖고 해봐요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버리는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 마인드로 하는 거야 이때 피디님이 좀 웃어주셔야 돼 하기 싫음 관두든가 약간 웃기지 않니 이것의 의미는 뭐냐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하시면 결국 물잔이 물이 채워져서 넘치듯 수능에 여러분들이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평범함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끊임없는 반복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